느리게 가고 느리게 가진 않는데 좀 약간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여러분들 저 왔습니다 일단 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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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문 열어줄게 열어줘야지 끈 조심하고 딱 확실히 약간 볼살이 빠져 보이지 않다 저요? 젖살이 좀 빠진 거 같았어 젖살이 있으면 딱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지 젖살이 빠지면 좀 더 성숙해 보이고 있으면 좀 어려 보이고 맞아요 감기 걸렸어요? 나 감기 기운 약간 있어 코 감기랑 저도 요새 다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지 카리스마 있어 상선이 형이 주소가 아닐 것 같아. 상선이 형이 주소가 아닐 것 같아. 저희 오는 거 아시는 거 알죠? 응 다 알아. 미리 다 연락했지. 상선이 형. 상선이 형 한 대지 주소 알지? 네 알고 있어요. 형한테 보내줘. 네 보내겠습니다. 우리는 BJ들 집 주소 웬만하면 다 알아. 가니까 우리가 집으로. 너 채곤이 형 실제로 본 적 있어? 저 많이 봤죠. 많이 봤고 그러면 셀리는? 한 번도 못 봤어요. 한 번도 못 봤고? 샘님이요. 샘님이요. 나 저거? 둘이 키 비슷비슷하겠네. 걔도 68, 70 정도일걸. 아 진짜요? 갑니다. 너는 운전 면허증 있어? 저 있어요. 오 진짜로? 저 운전 잘해요. 운전 잘한다고? 네. 내 차로 운전할래 지금? 아니요. 하하하하 아 그건 좀! 아 다들 왜 내 차로 운전할려고 그러지? 오빠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? 어 어허 가브덩? 어허 가브덩? 하하하하 왜냐면 보험이 이거는 나랑 생산이 밖에 안돼있어가지고 아 정말요? 만약에 하다가 사고나버리잖아? 저 장기 팔아야되나요? 괜히 서로 불편해 알지? 내가 또 물려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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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잘하네요 아빠가 나 운전? 아유 이렇게 틀어놓고 우와 미끄러워 왜이렇게 미끄러워 진짜 큰일날 뻔했다 되게 미끄러워 깜짝 놀랐지 차 팍을 뻔했어 아 이거 지금 몰카도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몰카를 어떡해 아 뭐야 진짜 천천히 달릴게요 비가 와서 바닥이 좀 얼었나 봐 나 지금 중심 못 잡았으면 다 갔어 진짜? 어 그래 중심 잘 잡았지? 이게 운전자라는 거야? 당황하지 않고 와 나 가슴 아직도 돌려 그게 너무 힘들어 방금 그리고 발주당 한 40km, 30km였어 차 소리가 커서 그렇지 한 50km, 60km 달려야겠다 아니겠다 오오오 오늘 무선데 와 나 근데 아니 나 방금 이 생각이야 와 시발 1억 벌었다 와 박았으면 1억이야 진짜 우리 형들 와 1억 벌었어 지금 차가 진짜 형들 360도 돌았다니까 360도 한 번 돌고 또 방향 테니까 또 한 번 돌고 팍 돌려가지고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봐 액댄했어 약간 차 갑자기 근데 소심하게 운전하지?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운전? 갑자기 모범 섹시 됐어 지금 아 범포카 하핰 Period 아 범포카 이거 다시 올꺼죠? 응 다시 올꺼야 짐나똘고 앞에 네 자 도착했습니다 세게 됐네